지난 금요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결의했습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지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타다를 이용해 보신 시청자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타다가 택시랑 좀 다른 개념이죠? 네. 타다는 이른바 공유경제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소비자가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빌리면 기사가 함께 따라오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현재 타다가 한 1000대 정도 되고 또 여기 가입한 회원이 한 145만 명쯤 되고 그래서 서울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갈등되었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법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 대여업체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렌터카 업체는 자동차만 대여하면 되지 운전자가 함께 따라서 알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시행령에. 11인승에서 15인승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의해서 결국 운전자를 알선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차만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했고 또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결국 차를 렌터하는 그 사람들, 일반 승객들이죠. 승객들은 타다에는 차량만 결국 대여받은 것이고 운전자는 이제 별도로 또 파견업체가 있죠, 인력. 거기하고 프리랜서들인데 대부분. 그 사람들하고 별도 계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운전자를 알선해 준 것이지 운전자를 고용해서 택시처럼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사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택시업체 측에서는 사실은 그게 유상운송사업, 택시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제적으로는 택시사업, 유상운송사업을 하려면 운수사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다는 운수사업 면허 없이 유상운송 영업을 하니까 이건 불법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택시업체 측 주장이고 타다 측 주장에서는 우리는 유상운송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운수사업 면허가 필요 없다. 우리는 차량 대업일 뿐이고 기사는 그냥 알선해 준 것뿐이다. 그리고 알선 조항이 예외 조항의 11인승과 15인승에 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우버가 들어왔었죠. 외국에서는 우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공유경제로. 그런데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출됐는데 그 이유는 우버는 승합죠. 승용차예요. 승용차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타다는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의 경우에는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타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적법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 점이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또 법을 만들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예 타다 알선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아예 넣어서 결국은 타다가 불법화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법적으로 불법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택시업계 그리고 타다 측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법조항에만 집중해서 보면 지금 타다에서는 위법사항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정부 측에서는 위법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결국 알선의 문제인데 그런 운전사 물론 타다가 렌터카 업만 하면 차량 대여만 한다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차량 대여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운전자를 알선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알선이냐 아니면 택시처럼 고용한 거냐 이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기 타다에 관련된 운전자가 한 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9천 명, 9천 몇백 명 정도는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프리랜서입니다. 본인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자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계약 맺는 형태로 알선을 해준 건 맞죠. 그다음에 나머지 경우에도 결국은 어떤 회사, 인력 파견 업체에서 고용을 해갖고 4대 보험을 다 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도 이제 일종의 알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타다 측에서 이 운전사를 알선 받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통제를 해서 고용을 한다고 한다면, 고용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법을 아예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제 사실은 검찰에서는 이것은 결국 알선이라고 볼 수도 없고 면허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운수사업 면허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했죠. 그래서 사법적 판단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예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물론 사법적 판단은 과거법에 의해서 유무제는 판단하겠지만 그 유무제 판단에 의해서 타다가 합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불법이 되니까 결국 공유경제의 아이콘이라는 타다 사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뭐 1만 명 가까이 다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한 130만 명 돼간다라는 통계조사서 봤거든요.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할 텐데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죠. 현재. 결국 이제 택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이 타다의 경우에는 국가 보조 없이 본인이 지금 적자 상태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더 많은 증차를 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본인도 수익 창출을 하고 또 소비자들도 상당히 이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유경제 새로운 신산업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금지가 돼버리면 결국은 타다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프리랜서 기사들이 한 1만 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대책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신산업에 대한 후생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비춰지는데 지금 시대를 좀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존 규제와 지금은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은 이제 공유경제가 굉장히 폭발하는 이런 시대죠.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나 또는 인터넷 이런 게 이제 발달,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결국 프레트폼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게 프레트폼을 이용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경제가 지금 신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것이 또 국가발전에도 이익이 되고 또 상당히 놀리는 차들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기존 서비스하고 항상 이제 규제를 빚게 되는 것이죠. 뭐 숙박 없어도 공유경제로 하게 되면 기존 숙박 없애가 싫어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공유경제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공유경제는 소비자 후생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유경제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많이 토론을 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계속 따라가서 신산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게 지금 신산업에 투자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결국 손실이 너무 크니까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유경제에 관한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범위로도 확장될 수 있는데 그런 신산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대담하면서 타다 측, 정부 측, 택시업계 측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는데 일반 이용자의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타다를 한번 이용한 경우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타다가 택시보다 약간 비싸긴 한데 그래서 서비스가 굉장히 좋고 또 교육할 때 일제 승객하고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해서 상당히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충전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점도 또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한 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차량이 적은 관계로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르더라도 부를 수가 없죠. 차량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장점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승차 거부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차들을 강제 매장하기 때문에 일단 누구나 승차 거부 없이 탈 수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점들에 비해서 본다면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 측면에 있어서는 타다가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국민들 지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명은 결국 플랫폼의 혁명, 디지털 혁명을 갖고 왔죠. 디지털 혁명이 이런 공유경제를 불러일으켜서 이 공유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경제에 의한 새로운 사업들은 기존 서비스하고 계속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분쟁과 갈등에 있어서 아주 현명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런 공유경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토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성구처럼 혁신과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국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들이 해결책들이 나오길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